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좋지, 강아? 와, 날씨 최고야! 이거 하고 가야지 와, 완전 멋쟁이 강아지 고마! 사랑해, 대나무습 꺼고 오자, 우리 강아지 알겠어, 알겠어 이거 빼고 오, 그래, 그래 우와, 멋있다 가자, 가자, 가자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보야 캠핑장 뒤편에 오르막길이란다 오르막길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오르막길이 생각났나봐요 캠핑장 뒤편에 대나무습길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강이랑 텐트 치기 전에 먼저 산책 중인데 너무 좋아요, 진짜 넓어요 나에겐 관심이 없다 아니, 물컵이 없네 재밌게 놀았어요? 잘했어요 상수야 왜 거기 가만히 있어? 사워라 후추를 추첨 끝 후추를 풀기 양파 후추를 파트 이 정도면 아는 거 양파 소스 위에 강규한테? 우리 강아지 이거 새집이야, 다다아! 다다아! 우와! 새집이네! 우와! 우리 강아지 새집이네! 맘에 들어? 어때요? 어때 예쁘네? 방아지? 졸렸어, 방아지! 어때 강규? 응? 내려와! 아, 좋아! 아, 이제 달려! 아니, 졸렸지? 응! 졸렸어! 여러분 근데 너무 더운데요? 낮에는? 어때요? 좋지? 완벽하지? 괜찮지? 만족스러? 산책을 거의 30분 했거든요. 그래서 강이가 지금 좀 졸릴 거예요. 지금 어디서 진동이 울렸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핸드폰이. 어디 있지? 자, 이제. 여기 생기지? 자, 졸렸어. 이야, 오늘 너무 좋다 날씨도 좋고. 그렇지? 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우리 강아지. 혹시 올렸는데. 들어와. 날씨가 진짜로 너무 좋아요. 제가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야간 근무만 하거든요. 야간 근무만 한 지 한 3년 정도 돼 가는데 이게 한 살 한 살 먹어 가니까 밤낮도 아예 바뀌어 버리고 캠핑을 29대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침에 퇴근하고 캠핑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진짜 안 자면 죽을 거 같아. 어제도 편집 끝내고 한 아침 7시 반인가 잠들어가지고 지금 한 3, 4시간 자고 왔거든요. 근데 약간 피곤하긴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막 괜찮아. 날씨가 내 피곤을 이겼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일어났어요. 잘 잤어. 이거 아직 돌렸네. 가자. 좀 더 자자. 잠이 들깠어. 우리 감지. 날이 따뜻해진다고 이렇게 캠핑 만족도가 올라갈 수가 있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 한 1시간 정도? 자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이따 봬요. 강의 표정 봐. 아무것도 많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악. 아, 아 아, 아. 아... 또 일어났어 오 미안해 누나 뿌시렁 됐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 누나 뿌시렁 됐어 또 일어났어 또 일어났어 졸려 또 일어났어 또 일어났어 또 일어났어 또 일어났어 우리 강아지 일어날 생각을 하네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은 거 같은데 일어날 생각을 하네요 또 오늘 캠핑 갈 줄 알고 아침부터 안 잤거든요 해가 지고 있어요 이제 가로등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남들끼리 DC 배가 다진 마세요 고춧가루 바람이 너무 고야합니다 지고 이제 갈 수 있도록 수수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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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horos 김칼로 기름에 깨끗한 그래서 그냥 밥 먹으면 안 돼요. 아까는 제가 나가면 계속 안 자고 따라 나와가지고 저도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귀여워. 일어났어? 일어났구나. 안 추워? 잘 잤어? 잘 잤어, 굉장히. 밥 먹을까? 줄까? 우와, 강아지 밥 먹으려고? 우와, 멋쟁이 강아지! 잘 먹네. 우와, 진짜 멋쟁이다. 밥을 이렇게 잘 먹어? 강아지 최고야. 너무 잘 먹네? 좀 남길 거야?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거만 더 먹을까? 이따 가야지. 강아지 아직 안줬는데? 강아지 아직 안 줬는데? 어때?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자. 자 나 불꺼줄게 살짝만 켜줄게 응~~ 이 사람 생긴 못무어la 완벽해! 완벽해! 완벽! 오늘 숯을 사왔는데 이 숯을 사왔어요. 동그란 거. 완전 이쁘게 생겼어. 맛있다. 너무 긴대, 숯이. 근데 숯이 너무 귀엽다. 여기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없는 줄 알았어. 뭐지? 왜 이렇게 맵지? 바람이 이쪽으로 와. 여러분, 혹시 별 보이시나요? 별 엄청 많이 떴는데. 캠핑장 전경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지금 이 조명을 감성있게 하나 찍고 싶어. 나 로정했다. 응. 얘는 아무래도 조만간 구멍이 뚫리든.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될 것 같은데. 약간 태워서 먹어도 괜찮아요. 짜자잔. 뭐야. 왜 또 방송이 나와. 차량 이동이 전면 제한됩니다. 이거 안 올리길 잘했다. 아까 불이 그렇게 안 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숯에 옮겨 못했나 봐요. 불이 엄청 쎄. 안 올리길 잘했어. 방에 일어나. contro Ana. 스트레이 яз 양만 줘! 양만 줘! 지금 못 자가지고 기분 완전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가.. 귀여운 강아지가 있지? 어떻게 우리 강아지 이렇게 귀엽지? 내 사랑이비 나오고 싶으면 나오세요 우리 강지 뭐야..잘거야? 오! 끓어! 대박! 너무 행복해 너무 맛있다 오랜만에 먹고 싶어가지고 사왔어요 아 근데 좀 부족할 것 같네 이게 400g인가 500g거든요 뿅 무게를 생각을 못했네 뿅뿅이 안 잔 거야? 기다려봐 내가 배 깎아 줄게 왜?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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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귀찮아가지고 과일을 잘 안 먹거든요 이렇게 깎아먹는 거 그리고 잘 깎지도 않아요 강의 줄 때만 과일을 깎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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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완전 바삭바삭하게 흠 흠 흠 양파 뚜ider 흠 앗 앗 뜨거 이 앞에서 너무 뜨거 근데 숯불은 웬만한 걸 구우면 다 맛있는 거 같아 숯불이 최고 어떻게 안 찍고 있었어 맛있어 계속 끓여 먹으니까 포장마차에서 파는 너무 국물같아 강의 저녁약 시간이에요 잘했어 강디 뭐야 이걸 계속 끓여야 맛있구나 전자레인지 한 번 하면 맛이 안 나 아이 좋아 나는 후에 국물이 계속 끓여 와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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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악 에헤헤 안먹을 거냐 오오오오 우리 강아지 어떻게 이렇게 약도 잘 먹지 우리 사랑둥이는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오 사냥리 이따 따뜻해지면 가게 이따 따뜻해지면 가게 심장병 전용으로도 나왔더라구요 강아 약 먹자 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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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생마 찰스 좀 더 잘 거야 suc 여기가 다음 입 실자가 없으면 5시 까지 무료로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오늘 입 실자 없으면 좀 더 이따가 가려고요 이게 안막이여가지고 강희가 겁나 잘 자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잘해 자세요 우리 강아지씨 오 그래 오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 귀여워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 냄새 맡고 있어 지금 산책 갔고요 김부 SAS 신났어 clás코리복 장애물 조금씩? 가자 가자 대나무 숲이라, 푸릇푸릇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 듣고 있니? 방지 듣고 있니? 먹을 거 아니야! 먹을 거 아니야! 먹을 거 아니야! 이것도 웃긴 애들이네. 왜 우리 강이한테 그래! 강이한테 그러면 일로 강아지 일로 뭘 했어 고양이가? 너 그러면 안 돼! 형아가 밥도 줬잖아!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밥 줬지? 알고 있어? 미안하네 고양이가 우리 강이 집 뺏겨보네 강아 일로 와 빨리 우리 너무 귀여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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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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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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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거기다 있어, 이분을 좀 주세요! 우와! 여기 강아지 멋있어! 멋진 강아지네! 아, 이거 먹었어? 안 먹었어? 아이고... 아, 없네! 여기 들어가 보자! 여기가 불멍 카페인데 한가운데 엄청 이쁜 화로 있고 여기서 불멍을 할 수 있나봐요 데이트 장소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지 누나랑 여기 데이트하러 올까? 저는 세팅이 다 돼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게 캠크닉하고 스테시를 하시면 그때마다 정리를 하시는 건가? 완전 제가 초반에 원했던 감성 용품들이 잔뜩 있습니다 다진마다 파이팅 들어갈려고? 거기 문 아니야, 일로 와 거기 문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나 먼저 가고 싶다 나 먼저 가고 싶다 하지만 정말 집중이 없었다 이 집중이 없어졌다 사진 찍는 중 저자가 완료되지 못할 때까지 이리와 촬영 중 신아 강해주려고 술 사왔지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파쇄석이 없고 강아지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거의 여기 와가지고 산책을 두세 시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강이 껌먹어요 자 그냥